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날 첫날 며느리 괴롭히다가 결국 아들한테 오지게 차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한반복 도로마모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하루종일 나만 찾는 시모 결국 개빡친 우리 남편이 아이씨 엄마도 할머니한테 안갔잖아 이랬더니 바로 쭈구리 됐어요 원지 자기 집에 왜 안오냐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2년차 평범한 아내이자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시어머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이해가 안되는 양반이라서 글쌔봐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시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차로 빠르면 10분 막히면 15분 거리에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정확히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니들은 왜 집을 안 들어오는 거냐 딱 이래요 아니 집을 안 들어오냐 이게 뭔 소리야 우리요 맨날 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처음엔 이게 뭔 소리인 줄 몰라서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뭐야 이거 어머님이 혹시 우리 집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님 집을 왜 안 들어오냐뇨 뭔 소리에요 저희 외박도 안하고 맨날 맨날 집에 잘 들어가는데요 이랬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되게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네가 아빠랑 엄마랑 맨날 맨날 니들 언제 집에 들어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럽니다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멀쩡한 우리 집 놔두고 거길 왜 가 누가 보면 내가 뭐 같이 사는 당신 딸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우선 저희 남편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도 불러대서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정도는 자기 본가로 가요 게다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적게는 다리 두 번 많게는 한 서너 번 정도는 남편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주 보잖아 가봤자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당신들도 그냥 어 이거 왔냐 이게 끝이거든 그러면서 뭘 자꾸 그리 애타게 기다린다고 집으로 오라고 난리야 진짜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핑계는 또 오지게 많아요 먼저 뭐 당신들 생신이나 명절 같은 거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면 아니 웃긴 게 저희 시어머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양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정말 웃기는 건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이 양반은 불교고 남편과 저는 무교예요 거기다가 이런 파티를 할 거란 이야기조차도 아예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뜬금포 크리스마스 당일에 정말 갑자기 그거 파티를 할 거라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 엄마랑 아빠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파티할 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미리 만나자고 약속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 혼자 오늘 우리 애들이랑 파티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모르니까 안 가는 건데 물론 갈 마음도 없고요 부부끼리 놀아야지 엄마가 너희들이랑 파티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집에 안 오냐 이러는 거지 끝까지 집이라고 해요 시댁이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우리 집이야 왜 집에 안 들어오니 누가 보면 가출 안 줘야겠다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까먹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안 까먹고 결혼기념일 당일에 또 갑자기 축가파티 하자고 우리가 지금 너 기다리고 있다 집에 안 들어오냐 이래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때는 여하튼 어머님 이럴 때마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냥 저희 부부끼리 데이트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고 하세요 영화도 보시고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나는 니네랑 같이 하는 게 좋다 니네 아빠도 맨날 너희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리만 무한 반복을 하죠 진짜 궁금해요 아니 이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는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젊어요 이제 60대 초반이야 친구들도 만나고 두 분이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계속 재미가 없대요 막 징징대고 맨날 첫날 오라고 난리야 물론 우리가 가잖아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과일 먹고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 무슨 말이냐고요? 시간이 멈춘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우리들 노는 거 방해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사람이 계속 거절을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와 저희 시어머니 진짜 포기를 아예 몰라 개 끈질겨 완전 정렬 아니야 결국 나는 너무 지긋지긋해서 전화도 안 받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젠 톡으로 밥 먹자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고 난리죠 또 웃기는 게 이건 저도 잘못한 건데요 그냥 너무 짜증나니까 대놓고 읽씹을 하거든요 근데도 지치지도 않아 매일매일 톡을 해요 오라고 아니 뭘까요? 이 할머니 안 지치나? 오죽했으면 당신 아들인 차 이 남편도 자기 엄마 저러는 게 개 짜증나고 그랬는지 아니 무슨 부부 이벤트를 부모랑 같이 해 엄마 제발 적당히 좀 해 어?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도로마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개 빡쳤나 봐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니 엄마 옛날에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할머니가 크라키 오라고 너희들 와라 좀 와라 이렇게 불러도 엄마 죽어도 싫다고 안 갔잖아 어? 근데 왜 우리 꽁꽁이를 그렇게 찾아? 어? 내가 쪽팔려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이러는 건 내 앞에서 안 부끄러워? 그래도 내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가는데 왜 이래 자꾸 이러면서 제대로 버락하니까 와 완전 쭈구리 되더라고 근데 이걸 떠나서 저요 아니 본인도 자기 시험만 싫어가지고 안 갔다는 양반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불러대는 거야 어? 그리고 맨날 아버님 핑계 오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요 아버님은 딱히 우리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맨날 너희 아빠가 오라더라 이러면서 아버님 핑계 진짜 오져요 오늘 너희 아빠가 너희들 보고 싶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빠가 오늘 뭐 하자고 너희들 부르라고 했다 근데 너희들 피곤하니까 엄마가 부르지 말자고 했어 근데 그래도 올 거지 등등등 맨날 이런 소리만 해대요 하지만 정작 평소에 말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오직 시어머니 당신만 이것들이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게 다 보인다고 그러면서 왜 자꾸 아버님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런 심리 도대체 뭐예요? 왜 이래? 뭐 아버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본인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뭐 그런 거야? 아 그리고 남편이 할머니 드립을 날린 이후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조용하나 싶더니 며칠 전부터 또 시작이야 도로마무야 어 그지 같아 여하튼 그래요 거기 가봤자 딱히 뭐 일을 시킨다든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대신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죠 재미도 없고 가봤자 아무것도 안 왔는데 나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거든 이제부터 뭘 어쩌면 되는 건가요? 댓글 1번 누가 누가 지구력이 더 대단한지 지켜봅시다 절대 꺾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껍마 2번 심리고 나발이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 아들 결혼하기 전에 아들한테 절대 안 전했다고 이제 말만은 며느리가 기어 들어왔으니까 절 알지를 떠난 거야 하나 더 아들이 이혼해도 안 전해요 바로 결혼 전으로 복귀해야죠 내가 많이 봤거든 3번 미친 아메 아니 지도 싫다고 죽어도 안 한 걸 왜 며느리한테 시키고 난리야 계속 자기 남편을 파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죠 지금 저희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이러던 진상 꽁충이 늙어가지고 남편을 파는 거죠 뭐 5번 아휴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쓰니 딱 한 가지만 명심하고 사세요 애가 없으면 탈출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피임하라고 6번 나이가 드니까 세상이 너무 허하고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아무 이벤트 없는 심심한 인생 같아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냥 젊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겠지 이런 심리랑 소위 말하는 하플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가보고 싶은데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혼자 가는 것도 모양새 빠지고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왜 같이 가자 소리 한 번을 안 하네? 뭐 딱 이런 거지 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자기 아들이 안 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즉 며느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도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부르고 부르고 끼려고 하는 거지 할 게 없어도 부르는 거야 결혼 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딸려오는 며느리가 사근하니 웃어주기도 하고 내 기분도 맞춰주니까 나쁜 아기가 없어도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딱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거든 큰 며느린 내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저보다는 잘 웃어주고 애교 많고 그런 우리 동서를 찾더라고 아니 동서만 찾았죠 오지게 찾았어요 그러나 동서 결혼하고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동서가 도망을 갔습니다 뭐 이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오더라고 벌써 5년 됐어요 그리고 나는 늘 그냥 하던 대로 두 달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가요 그리고 나는 동서만 100% 이해합니다 왜? 내가 평생 갈 치를 1년만에 다 갔으니까 그리고 가족도 그렇게 자주 보면 싸우고 기분 상하고 그러는데 좋기만 할 리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고부관계라는 것은 좀 썰렁하게 바람이 잘 통하게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결국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라고 7번 그냥 계속 무시를 해요 쓴이가 안 들어주면 지금은 어쩔 건데 8번 야 이 미친 망구들아 부를 거면 니들 아들이나 불러 남의 집 딸내미 좀 제발 가만히 냅두라고 며느리는 니들 딸이 아니야 그냥 남이야 남 니 아들이랑 도장 찍으면 영원한 남이라고 너는 할매고 그냥 9번 내가 써먹었던 방법 알려줄까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아버님 보낼게요 이것만 무한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이 뭔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간에 쓰니 본인이 대처하지 말고 무조건 남편한테 토소를 하세요 그게 썩 편해 11번 결혼 생활 내내 부부 중심으로 안 살고 자식만 보고 살아서 저러는 겁니다 자식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식들 결혼했다고 그 초점이 다시 배우자에게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들이 냅다 아이씨 그냥 아버지랑 두 분이 데이트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그렇죠 젊어서도 안 한 걸 나이 들어 하는 게 편할 리도 없을 테고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편한 거야 12번 이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이랑 둘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둘만 있는 게 어색하니까 근데 이런 거 은근히 많거든요 자식이 있을 땐 자식이랑 이야기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둘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서로 할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침묵은 또 불편하고 게다가 사교성도 딱히 없다 보니까 어디 밖으로 못 다니겠고 결국 새로운 식구한테 관심을 쏟고 집착하고 같이 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도 부르는 거야 같이 있으면 재밌거든 자기는 아니 뭐 결혼 기념일 15분을과 함께한다고? 이 미친 아내가 지금 아들내미 이혼시킬 일 있나? 14번 저 할머니는 평소 텔레파시로 초대하고 그러는 건가? 왜 지 혼자 기다리고 안 오냐 이러고 뭐라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이 할머니는 소위 보통 채널에 올라오는 진짜 못돼 처먹은 할머니들 있죠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냥 할 게 없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지 눈치가 없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그건 못된 거고 모르면 눈치가 없는 거고 그냥 할 게 없어도 사람이 집에 북적북적 있으면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아휴 할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